안녕하세요. 고향동성당의 김정일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오늘은 의정복교구 사순특강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죠. 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각도로 접근이 가능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룰 주제를 좀 더 범위를 축소시켜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함께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시작할 텐데요. 왜냐하면 함께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을 보시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느님 저만은 나만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기도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과 돌보는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수많은 익명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현장의 방역 관계자들 또 책임자들 공무원분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이르기까지 그 기도의 대상을 아주 보편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편된 교회 또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이 함께하는 신앙은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고 또 그 신앙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누구부터 기도하죠? 예,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아픈 이들을 가장 먼저 치유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기적도 아니었고요. 무리를 거르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을 붙어 고쳐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코 보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르코 보금 초반부를 보면요. 상당히 많은 병자들이 열거가 됩니다. 자, 1장에서 먼저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간질병, 그 환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 장모가 어떤 병을 알아요? 열병을 앓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오고 그 다음에 갖가지 이른모를 수많은 질환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면들이 1장에서 봉독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은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3장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여라는 부인을 낫게 해주시죠. 이렇게 마르코 보금 초반부에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계속 묘사하고 2장 17절에 이르러서는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러 오신 겁니다. 아픈 이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자들을 치유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시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전해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픈 이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수많은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현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며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파견되셨다. 이와 같이 교회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교회 현장 8항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픈 이들만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이들까지도 기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이색께서 1992년부터 매년 2월 11일에 세계병자의 날로 지내자고 제정하시는 그 서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세계병자의 날 제정의 목적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건사목에 투신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참여를 더욱 장려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정신적, 도덕적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병자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잘 인식시키도록 하려는 데 있다. 세계병자의 날 제정 서안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자, 교회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돌보는 이들까지도 기억함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교회가 깨닫자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돌보는 이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누구까지가 돌보는 이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께서 좀 말씀하십니다. 교황님께서 돌보는 이들의 범위에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포함시키겠군요. 직접 그 담화문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고통받는 이들 특히 가장 빈곤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보건시설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19차 세계병자의 날 담화문 여기에 정부 당국자들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도록 하는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간접적으로는 환자들을 돕고 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돌보는 이들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정부 당국자에는 가족이나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의료 행정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되겠죠. 또 의료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에는 국가 지도자들까지도 명시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억하는 돌보는 이들의 범위가 한없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픈 이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돌보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고 확장하는 이유는 병자들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려고 봤더니 마르코 보금에도 잘 나오듯이 아픈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병명이나 질환의 경중 등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을 제대로 고치려고 보니까 단순히 옆에서 돌보는 가족들만 갖고서는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는 이들의 범위를 교황님들께서 더욱 확장시켜서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잘 완수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주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아주 자주 강조하시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난에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 세계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0년 제28차 세계병자의 날 담화문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이 처한 상황, 보이지 않는 그 사회적 또 구조적인 악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에서 의료 혜택의 사각지역에 놓여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파도 의료 지원이 정말 필요해도 병원에 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렵고 난민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거든요. 또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라든가 노숙인들, 고령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사는 정말 외롭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아파도, 힘들어도 경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의료 지원이나 의료 혜택을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에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표기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런 게 다 왜 발생합니까? 왜 그래요?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악 때문입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도 늘 도사리고 있고 발견됩니다. 일어나죠. 자꾸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혐오와 배제, 또 의심과 불안,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것인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자꾸 배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악이나 인간의 악한 마음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대와 선한 영향력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란치스고 교황님께서는 아주 좋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을 맞이하는 따뜻한 집이 되자고 하시면서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되어주자 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직접 담화문을 보시겠습니다.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더욱더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여관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이 친교와 환대와 위안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집이 되고자 합니다. 이 집에서 여러분은 하느님 자비로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치유받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그 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하는 한 우리 모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는 겁니다. 예, 종합하면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층위에 놓여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제가 세 가지 층위에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첫 번째,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돌보는 이들, 돌보기 위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의료진들, 국가 지도자들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세 번째는 어떤 층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서 여전히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신음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과 연대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되어주자, 따뜻한 집이 되어주자는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에 함께하는 신앙인데요. 여기서 되어준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되어준다는 말만 기억하고 있어도 끝나는 거예요. 자, 함께하는 신앙이란 되어주고 있어주는 존재론적인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함께하는 신앙, 그 중간에 있는 이 하는이라는 말, 이 말은 무엇을 하는 행위 차원에서의 그 하다 의미가 아니라 있어주는 차원, 존재 차원에서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있어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존재론적인 신앙이 되겠습니다. 즉, 신앙은 행위이기 전에 존재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에서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또 어떤 존재였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코로나 극복을 청하는 기도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기도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성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사라진 이유가 되어서야 비로소 존재에 관해서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본질적으로요, 그리스도 현존에 깊이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과 함께 존재해주고 그들의 곁이 되어주는 신앙이 바로 가톨릭 신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이번 사순이 지나면 우리의 이 믿음이 함께 하는 신앙이라는 것에서 함께 있는 신앙으로 거듭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되어주는 신앙, 함께 존재하는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어느 신부님의 시 일부로 일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사람답게 되고 또 올바르게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무엇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사순절에 무엇이 되기에 심지를 키우는 나무를 본다. 조금씩 주시는 분а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을 맞추는 신앙이 되었는데 우리의 시험을 맞추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우리의 시험을 맞추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